1. 가슴소 2. 가슴소 2. 가슴소 1. 가슴소 2. 가슴소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? Q. 가슴소 비 와서 못 치는 지도 오래되는데 이렇게 또 테니스를 칠 수 있게 만들어줬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얏호! Q. 아니다. 그게 운이 좋았어요. 원래 그렇게까지 못 치는데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올렸어요. 진짜 솔직하게는 친구들이랑 치면 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쿠치님이 제 앞에 공을 딱 떨어뜨려주면 한 번 20번까지도 가능한 것 같고 아 그죠 그죠. 저보다 뭐 잘생긴 건 아니겠죠? 나랑 연출이 있다고? 진짜 드문데? 나랑 연출이 있는 사람 드문데? 아니 뭐야! 아니 뭐야! 아니 뭐야! 아니 형님! 아니 이 사람은 연출이 있지. 아니 이 사람 연예인 대기자부터 연출이 있었지. 나는 너 교복 입을 때부터 왔잖아. 아니 뭐야 형이 어쩐 일이에요? 너 불러서 왔어. 형이 테니스도 치세요? 안 쳐. 아예? 왜 나오셨어요? 나는 테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 있어 MC로. 그래서 그냥 뭐 연락이 온 것 같은데 난 진행을 했지. 내가 쳐본 적은 없어. 아 되게 당황스러워. 진짜 상상도 못한 사람이 나오네. 야 너 몇 살이냐? 나 이제 33살이지. 33살이야? 제가 19살 때 처음 봤거든요. 두 분이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에요? 아 처음에 그 연기 학원. 정말 동네에 있는 연기 학원인데 그렇지 그렇지. 저도 군대 전역하고 거기를 다녔고 이 친구는 교복 입고 근데 그때도 잘생겨서 이미 뭐 유명했지. 아 그쵸 그쵸. 나한테 와가지고 야 석진아 근육이 막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야. 막 자꾸 운동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. 그때 엄청 말랐고 아 지금도 말랐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. 그때 워낙 워낙 말랐잖아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나서 우리 가끔 뭐 행사나 아 그렇지. 그 마마 시상식에서 한 번 봤고 뭐 하는 프로그램이야? 이게 그 달려라 방탄이라고 혹시 아세요? 달려라 방탄? 네. 달려라까지는 많이 들었지. 아 이런 사람을 섭외하면 어떡해요? 아니 아예 저 정말 리얼로 왔어. 원래는 달려라 방탄이라는 거를 저희가 한 8년 정도 해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하나라도 좀 보시지. 우리 그 17년 동안의 그 정이 있고 좀 그런데 나도 형 그 꽃보다 청춘 이런 거 다 봤는데 꽃보다 청춘 안 나가는 거. 아 그래요? 진짜 미안해. 나 테니스 프로그램 하는 것도 몰랐잖아. 알죠? 그 달려라 테니스인가? 그거 했잖아. 하나라도 봐주지. 아무튼 뭐 오늘은 뭘 달립니까 그래서? 두 분 중 테니션에 소모하는 사람이 먼저 퇴근을 하면 퇴근을 하면 얼마나 갭이 크게 서로 다르게 퇴근하는 거예요? 제가 저번에 촬영을 했는데 저번에는 한 8시간만에 퇴근했고 저 저번에는 한 2시간만에 퇴근했어요. 그러면 먼저 퇴근하면 그 사람 갭이 그렇게 클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이 프로그램 컨셉사 황진 씨가 먼저 퇴근을 해도 게스트는 남아서 네. 진짜로? 제가 기획한 거예요. 아 진짜로? 네. 아 이렇게 둘이 편이요? 아 편이라고요? 아 그럼 누가 먼저 퇴근하나? 저기요. 아 몸풀기. 아 몸풀기. 아 딱 서운할 뻔했네. 서로 일단 의심이 많아서 지금. 서로 의심이 많아. 근데 나 진짜 못해요. 아 제가 더 못해요. 아 네가 많이 알려줘야 돼. 나 진짜 한두 번 왔다 갔다 한다니까. 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달려라 방탄 테니스 배 감독님이시자 코치셨던. 코치셨던. 코치님 성함이. 저 김상균입니다. 상균인 상균 선생님. 제가 테니스를 치기 전에 이제 몸에 약간 열을 올리기 위해서. 열. 제가 여기 다섯 개를 공을 놨습니다. 네네네. 제가 준비 꼭 하면은 전력으로 가서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. 먼저 하실 분. 저 운동하고 꿈꿔야 되니까. 아 저도. 아 갑자기 뭐야. 아 그러면 제가 먼저 묶었네요. 어 앞에부터. 느려. 느려. 더 빨리 더 빨리. 더 빨리 더 빨리. 어 야 너 교복 입고 학원 올 때도 이렇게 뛰었다고. 나 이거. 맞아 맞아. 이렇게 뛰었어. 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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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아니 아니 아니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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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lillah. 몇 초. 몇 초. 우와. 진짜 빨랐다. 그래도 마지막에는 나도 이렇게 하면 돼. 공평하게 돼. 다시 가자. 3차기 우와. 37세트의 위기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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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느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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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려. 우와! 자동적으로 무릎을 틔게 되네. 독진아! 내가 뭐 바빠. 왜, 왜, 왜? 근데 이거. 이렇게 열을 풀어라. 아, 이게 힘든 건 끝났고요. 약간 이제는 쉬운 거에요. 아, 그래요, 그래요. 프라이팬 프라이팬 나오... 아 저 삽이야 뭐야? 야 삽으로 지금 못 들여... 1번 라켓 프라이팬 2번 라켓은 이제 주거 주거 석쇠도 있습니다 석쇠 불판 예능의 제일 좋은 그림은 이거예요 나 프라이팬도 제가 예능을 또 많이 해서 알잖아요 예능은 여기 여기 장비 탓하기 없어요? 깡 소리 날 것 같은데 이거 떨어뜨리면 웃겨거든 이런 게 아 아니 이걸로... 이게... 내가 원하는 데 보낼 수가 있나 이게? 준비 하나씩 오 오케오케 느낌 알았어 야 이거 좀 웃겨 얘가 암살 아니야? 아니 얘가 얘가 암살 아니야 아니 자국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맞춰면 되나 선수했지 위로 올리면 되겠네 오케이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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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길로 치기도 힘든 건데 야 이거 두 번이 우연이야 너 나보고 치지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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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야 오해 너 여기서 쳐 아 오케오케 너 여기서 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쳐야 돼 가까이 오 나이스 너 가까이 오픈 아이스 유 Ira 하는 Edwards podem Tools 해봅 아 왜 신데이 1대영 again 플레이 세이프 2대 0 세이프 잘해요 아니 세이프 나이스 오 나이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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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웃이다 아웃 아웃 아 아웃 6대 6 지금 적응했다 쟤 이제 7대 역전 역전 터졌어 오케이 이제 그만 와 오 이제 그만 와 오 아우 그만 와 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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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매치 매치 끝난 거 아니었어요 매치 매치 아 끝난 줄 알았네 아 길게 하네 이거 아 끝난 줄 알았네 매치 오 오 오케이 찬스 와 와 와 와 와 아 그때 배운 스매시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아 아 이거 뭔데 재밌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재밌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테이크스 채로 언제 쳐요 아 테이크스 어린이를 혜빈이라고 하죠 그지 그지 나 나 나 나 나 같이 사 내가 진짜 테린이 테린이 두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자 우리 테린이 두 분 들어와 주세요 테린이? 어? 아니 근데 아니 그래도 피부 색깔만 봐도 푸른데 무슨 친구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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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치는 피부야 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수 같은데 아니에요? 선수이신 선수예요 본인 입으로 선수 아니 테니스 하는 어린이 테린이 아니 어 테니스 몇 개월 쳤어요? 5살 때부터 쳤어요 지금 몇 살인데요? 4학년이요 11살 테니스 6년 쳤어요 좋아하는 아이돌 누군지 카메라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이돌이요? 어 아이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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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정국이 영화요 정국이 영화요 아 이거 솔직한 거잖아 그지 사람은 오늘 솔직한 거잖아 그 친구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삼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 방탄 멤버 중에 말고 그 아이돌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는지 누군가? 방탄소년단이랑 아이브요 아 또 방탄소년단 좋아해요? 네 아 누구 좋아해요? 정국이 어 왜 손잡고 나가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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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정국 좋아해 아 나도 좋아해 그거는 sending next to you 아 나도 좋아하지 정국이 좋아하는 친구들 여기 서봐요 차려 차려 아 왜 그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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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강을IN 제가 조교 출신이어가지고 아 잠시 헷갈렸다 아 맞다 맞다 against 울이 갑자기 바로 조교 scal 아니야 아니야 어 친구들 오늘 뭐 하려고 왔어요 저희 포인트 게임 아 테니스 대결 그럼 우리들은 테니스 칠 줄 모르는데 저희도 잘 보죠 그러면 주걱으로 타봤어요? 주걱으로요? 프라이팬은? 아뇨 취볼래요? 보고 싶은 그림이 그거라면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요 아 그치 플레이 아웃 와 근데 힘이 대단하다 야 아이스 좀 무서운데? 세컨 서브 더블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 친구야? 더블 했는데 아 더블 폴트 했는데 이렇게 하면 비매너래요 비매너래요 아 이거 예능이야 친구들아 이거 예능이야 근데 우리 예능이라서 우리 분력 조금만 채울게 비매너로 이거 좋았어 근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까 지금 그러면 내가 이번에 서브를 성공시켜주고 저 친구를 놀려야겠다 야 서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대 0 야 친구야 한다 깜짝 놀라지 마 형 테니스체는 이렇게 버려주면 안 돼 그건 매너가 아니야 아 비매라 비매라 이건 비매라 테니스체는 갖고 있어 야 너 잘한다 테니스체 갖고 있어야 매너예요 준비됐어? 네 신발끈 다시 안 묶어도 돼? 네 어 뒤에 물 물 물 받아 물 어 뒤에 물 물 물 받아 물 야 2대 덜었다 덜어 이겼다 이겼어 룰이 안 돼요 룰이 룰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그래? 그래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어 야 친구야 미안하다 야 생각해낸 게 뒤에 물 받아라가 뭐냐 뒤에 물 받아라 야 친구야 미안하다 간다 잘했어 잘했어 받아 받아 오 잘했어 잘했어 야 우리 이기고 있어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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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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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오빠 그냥 넘기기만 하자 야 친구야 나 준비됐어 언제든지 들어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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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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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제발 오 놀러와봐 나이스 야 지금 화났는데 하이파이브를 쳐? 그 풍련된 김에 넣어 오케이 이번에 우리 트윗 때 잘 이겨보자 오케이 오케이 우와 야 우와 야 아니 이거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저기서 욕을 지금 몇 번을 쳐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뒤에 있는 게 맞아 내가 뒤에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 내가 방금 방금 얘가 받는 게 맞잖아요 맞지 맞지 맞잖아 이거 봐 맞잖아 야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내 실수 인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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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4 4대4 4대7 4대5 야 이거 무슨 이거 무슨 이거 요 잘하고 있어요 에 친구야 나 혹시 여기서 서브해도 되겠니 저기 사람들 다치면 비싼 몸들이라 괜찮아요 오케이 고마워 마음 넓어 마음 넓어 나한테 응원을 좀 그렇게 해요 야! 아니 예쓰 내가 다시 잡았다 다행이다 오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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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걸 보면서 달려나가야지 지금 야 내가 앞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아니 내가 여기서 길을 모아서 쳤으면 이제 한 번은 커버를 해줘야 내가 중앙으로 가지 오케이 이제 알았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역전 7대5 위견 7대5 위견 1점 만 따져 1점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야 세게 쳐 넣어 넣어 7대5 7대5 2번에 봐준 거예요 너 우리도 제대로 아직 안 했는데? 아 나도 몸 안 풀었어 나 봐준 거야 친구야 저도 안 풀었어 아까 전에 많이 친 거 아니었어요? 우리 후라이팬으로 치고 있었어 아 어떻게 한 번 더 합니까? 한 번 더 이번엔 빵 내자 빵 먹이자 이번엔 7대0으로 이긴대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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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가 왜 나 그럼 우리 점수 좀 더 몇 점 줄 수 있어 그러면?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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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신 없구나? 6점 나했으면 6점 줬어 어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나했으면 6점 줬어 친구야 자 2점 주고 시작하는 거죠? 네 라운드 2 반달 친구야 가자 아 네 아아웃 아 이런 거 2이나 쳐주지 그냥 네 떼요, 떼요, 제발! 떼요, 떼요, 제발! 나이스! 3대2 우리가 너무 쫄아있어 너넨 각오해라, 진짜! 너네 아주 그냥!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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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! 6 1, 2, 3 여기로 오는 걸 어떻게 쳐, 내가?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저기나 친다니까?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? 근데 썩은 잘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, 그냥 해본 거야 봐줄까요? 야, 그냥 해! 야, 너 그 말투 어디서 배웠어? 멘탈을 공격하네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, 뭐야? 야! 야! 아웃, 슬레이! 쉽다, 쉽다, 쉽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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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야, 야, 해, 해! 그렇지, 그렇지 은하, 가자 마이! 야, 이런 건 어림도 없지, 지금? 오케이! 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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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아웃, 아웃이야? 아니 오케이, 매치, 매치 매치, 매치 6대2 갑자기 풀이 팍 뜯네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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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이! 지르떼이! 이거 왜 안 맞아? 그 전에 그것부터 얘기해, 누가 더 잘생겼어? 아, 야, 그거 너무, 야, 난 아저씨야 난 뭐 청소년인가? 세계, 세계, 세계적으로 난 그럼 세계적인 아저씨지 나는 국내 아저씨 그래, 그래 근데 둘 다 잘생기셨는데 아니, 그런 거 없어, 한 명만 올랐어 그래요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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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! 이겨! 야, 정국아 정국아! 잘했어, 잘했어 팀은 누구랑 하고 싶어? 사람이 오케이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삼촌이라 해줘, 친구가 알겠지? 네, 삼촌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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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쉴 때 저, 저, 저 오빠 말고 좀 더 키 큰 사람한테 아, 바로 저기 응 알았어, 알았어 친구야, 예능이란 말이야 응 최대한 비겁하게 해야 돼 아... 긴장되지? 떨리지? 야, 간다, 간다, 간다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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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아웃!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한 점 주고 시작하는 거야 괜찮아, 잘했어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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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, 저 아저씨 노려 알겠지? 네 저 블루베리 농장은 아저씨한테만 치면 돼 네 아웃인데 아웃인데 매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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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너 매너, 매너, 매너 매너, 매너, 매너 텐니스는 원래 매너 게임이야 아, 그럼 매너, 매너 매너 게임이야 아, 테니스 매너 게임 아, 아웃인데 아, 근데 매너해, 매너, 매너 못생겼잖아, 못생겼잖아 우리 뭐 칠다 떡 만들어줄까, 친구야? 네 좋은 거 같아요 아웃 아웃 됐어, 좋았어, 잘했어 2대4 푸쉬업 오 오 아, 지난번엔 피부랑 헷갈렸어 아, 지난번엔 피부랑 헷갈렸어 아웃 아웃 내가 지난번엔 피부랑 헷갈렸어 그거랑 아, 그래서? 아, 아 야, 나 한 방이 있다 이거야 아, 아 친구야 미안하다 피부랑 헷갈렸어 삼촌 이렇게 운동 많이 해 운동 많이 해 그렇게 한숨 쉬면서 고개 젖지마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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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자기 팀까지 속이네 아웃 안돼, 이거 너무 미안한데? 자기 팀까지 속이네 아웃 진짜 프로다, 진짜 프로야 너무 미안한데? 아니야, 아니야 자, 매치 포인트 아웃 야, 이 정도 어이 아우, 뭐야 정윤아 해! 정윤아 해! 좋아, 정윤아 해! 정윤아 해! 정윤아 해! 좋아! 정윤아 해! 정윤아 좋았어! 정윤아 좋았어!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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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, 친구야 내가 저 친구 상대할게 걱정하지마 믿을게요. 정연아 해! 정연아 해! 계속해! 유 유 유 유! 아니! 유 유 유 유! 아니! 나이스! 7대 5!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. 둘이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? 난 그래도 몇 번 쳤다니? 아 지금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아 이게 또 제가 모델인. 맛있겠지? 그래 친구 먹어. 이게 주문 즉시 바로 갓 튀겨서 내보낸. 아 갓 튀겨서 내보내? 그래서 갓 튀긴 후라이드야.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소스 봐라 어? 나는 이런 양념 들어간 치킨 좋아해. 맛있다. 넣어 더 맛있다. 고생했어. 這一宝이 맛있다. 오이지요riorio. 왜냐면 치킨 맛이 어때? 그 바벅앰이 저 посмотрete. 양념일이랑 더 맛있네. 이거 Everywhere 먹었는데 어때? 이거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야nov이요? 야 센스 근데 어땠어?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삼촌들이 너무 소리 지르고 그래서 미안해 네 용서해줄거지? 네 난 사과하고 싶지 않아 저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대박이다 더럽게 딱 보면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BTS 체계에서 나왔는데 뭐라고? 체계에서 나왔대 유명인들 나온 호랑 야 너 위인전에 나오는데 야 친구야 너 위인전 봤어? 너 위인 본거야 지금 위인이다 책에서 나온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위인을 용서하고 싶지 않대 준이는 어땠어? 오늘 이렇게 테니스을 졌는데 저 재밌었어요 아 진짜? 뭐가 제일 재밌었어? 삼촌들이 너 서브 실수했을 때 놀린 거? 재밌었어요 그거 재밌었어? 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니 친구야? 잘생겼으니까 바지 입게 야! 짜식! 얼굴 볼 줄 아는구나 야! 가만있자 내가 용돈이 야 계좌번호 뭐야? 계좌번호 뭐야가 뭐야? 석진이 삼촌이 달려라 하면 모두가 석진이 나면서 끝낼게요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달려라 할 테니까 석진이 나면 돼요 알겠죠? 하나 둘 셋 달려라! 석진! 석진! 석진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는데요 아! 여태야 한 게 메인이 아니에요? 석진 미션은? 석진이 걸린 미션? 미션 좋아주세요 어? 석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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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 골대 아니야? 석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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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딱 어!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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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만 주지 말라고요, 자꾸! 석진아! 너 이거 뭐해, 석진아! 까비! 이거 지금 퇴근! 괜찮아요? 석진아! 오케이! 오! 오오! 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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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2번. 왔어. 2번. 다시 뺏은 거야? 아니에요. 아. 5번. 5번. 오. 맞혔지. 맞혔지? 그러면은 몇 번? 4번이죠? 8번만. 8번은 내가 맞춰야겠네. 1번. 5. 2번 모여하시겠습니다. 2번 모여하시겠습니다. 2번 무효 1번 무효 2번 무효로 하겠습니다 젠장 난 8번 맞추면 되지 아 2번만 맞춰 왜 자꾸 8번 9번 아 왜 자꾸 저거 맞추는거야 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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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3번 왜 자꾸 저거 맞추는거야 3번 1번 1번 무효 시키겠습니다 1번 무효 시킬게요 3번 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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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오오오오 갑자기 또 안맞냐? 1이나 7을 맞춰야돼 오케이 7 1번 맞추면 돼 1번 맞추면 돼 1번 맞추면 돼 1번 맞추면 돼 아 오케이 1번 맞추면 나 간다 안 돼 나 간다 나 간다 간다 나 간다 히든 카드를 2개나 쓰고도 가진 비겁한 술을 다 쓰고 진짜 뭐 어떻게 이러냐? 제가 제 예능 방송이라 일부러 배려해드린 거예요. 그럼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, 8번. 네, 빨리 이사하고 가. 안녕하세요,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달려라 석진. 또 석진에게 오랜만에 너무너무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. 일단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이겼지만 가진 수와 히든 카드와 빨리 가! 정말... 너무너무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이겼잖아요? 저희 석진이 아껴주시고, 보셉해 주시고, 사랑해 주시고, 좋아해 주시고 아빠가 아기를 좀... 가라고!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겼니였습니다. 반갑습니다! 갈게! 가, 가. 가요. 이거 진짜 가져가? 가져가야겠다. 진짜 가져가. 안녕! 어, 안녕! 원래 내가 저렇게 가는 건데... 8, 8, 8, 8. 다시 5번 보고 때렸어. 5번, 5번? 5번을 보고 때려라. 괜찮아요! 야, 어차피 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. 가라고! 너무 웃기다, 이걸. 9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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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번. 9번 맞추면 끝. 9번. 9번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이 정도 센스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? 5번! 2번, 9번 남았어. 2번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5번 두 개 연속. 없다, 없어. 들어서 같이 해줄까? 멋있게, 멋있게. 멋있게, 멋있게, 멋있게. 뭐야, 왜 다 좋으셨어? 같이 해줄게. 내가 딱 9번 맞춰서 끝내려는 거야. 9번, 9번, 9번. 9번이나 2번? 6번, 1번. 4번, 9번. 왜 온 거예요? 그냥, 아니 뭐 어떻게 해 못해요? 같이 가야지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이, 테니스의 민낯이 좀 드러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우리 코치님께 죄송합니다. 달려라 석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달려라. 석진. 하트기 후라이드.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이 양반아. 내 모델이니까 코치님 테니스도 끝났는데 기록 지긴 했지만 몸이라도 풀고 가야 내일 좀 덜 아프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리 마사지 기계랑 목 마사지 기계예요 아니 이게 요새 그렇게 시원하대 코치님 근데 이거 집에 있다면서요? 네 전 이 제품 쓰고 있고 이 제품은 지금 처음 쓰는데 정말 온다 온다 아 코치님 안 주물러? 아 괜찮아 좀 오른쪽 오른쪽 아프다 어이 뭐야 시원해 시원해 아니 나 사람이 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 나 코치님이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그냥 사람이 하는 거 같네 사람이 하는 거 같아 아이고 좋다 좋다 다리는 어때요? 다리 완전 시원해 지금 완전 세고 진짜 뭐 어제 운동하고 뭉친 게 다 풀리는 기분이 아이고 아이고 마사지 샵을 갈 필요가 없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좋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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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차에서 하면은 그냥 아주 난리 나겠구만 난리 나겠어 그냥 아주 차에서 하면 그냥 딱이야 딱 아 근데 이거 좋다 아 이거 진짜 좋은데? 진이가 진짜 몰라? 어 안녕하세요 달려라 석진 뭐 이거잖아 달려라 석진 달려라 석진 아 이게 뭐야? 달려라 석진이라서 석진이가 왔어 오늘 달려라 석진은 복불복 어 와 이건 뭐야 야 이 타이저에 호박빙수가 그렇게 또 이거 겉에 보이는데? 꽝이 있어 아 너희들이 석진이 왜 그러니? 아 진짜 아 씨 봤어 아 씨 꽝만 찍은 거 아니에요? 꽝만 찍은 거 아니에요? 편집하고 다시 줘요 아 얘가 이런 맛이 있어 접시에 올린 사람이 끝난다 아 예예 아 귀여워 아파 아 너 진짜 얍삽하다 자고로 석진이는 안 그래 아 뭐하세요 지금 파란색 하면 그만 좀 하나 둘 셋 형 진짜 비겁하잖아 너 비겁하더라 어떻게 그런 생각만 할 수 있지? 야 너 진짜 다시 봤다 비겁하다 아 진짜 비겁하잖아 야 손목 괜찮니? 손목 끊어질 거 같은데? 아니